네, 밀실살인 특집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도 오야마 세이치로의 왓슨역에 실린 이야기 중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구름 위에 죽음 오늘은 또 와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멋진 추리를 펼치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흰 구름이 창문 아래를 유유히 흐른다. 와토 소지는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서 안절부절못하며 몸을 뒤척였다. 9월 19일 오전 0시 5분에 한해다 공항을 출발한 뒤 8시간이 흘렀다. 조금 전까지는 잠들어 있느라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스트 스카이 항공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행 810편 보잉 777기라 기내는 널찍했다. 이코노미 석은 한 줄에 총 10자리가 있는데 오른쪽에 3자리, 통로를 사이에 두고 가운데에 4자리, 또 통로를 사이에 두고 왼쪽에 3자리가 배치돼 있다. 와토가 있는 곳은 오른쪽 3자리 중 창가였다. 다행히 와토 왼쪽 2자리, 그리고 통로를 사이에 두고 가운데에 있는 4자리는 승객이 없었다. 와토는 눈치 보지 않고 팔다리를 쭉 뻗었다. 와토에게는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다. 오랜만에 휴가를 길게 써서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로스앤젤레스로 떠나기로 했다. 잠시 몸을 풀려고 일어섰을 때였다. 혹시 어디 안 좋으신가요? 등 뒤에 있는 자리에서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와토가 엉거주춤 돌아보자 창가 자리에 일본인처럼 보이는 남자 승객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둥근 얼굴에 승무원이 걱정하는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 남자 승객의 왼쪽 두 자리는 비어있었다. 남자 승객은 언뜻 보면 잠든 듯 했지만 그런 것치고는 안색이 몹시 안 좋았다. 승무원도 그의 얼굴을 보고 말을 걸었을 터였다. 잠시 망설이던 승무원은 이내 결심한 듯 남자 승객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순간 얼굴에 놀란 기색이 떠올랐다. 승무원은 다음으로 남자 승객의 맥박을 짚더니 숨을 집어삼켰다. 승무원이 그대로 발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손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짚은 후 깜짝 놀라 빠른 걸음으로 사라진다. 그런 행동이 의미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남자 승객은 사망한 것이다. 잠시 후 기내에 안내방송이 나왔다. 승객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내에 의사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승객이 계십니다. 승객분들 중에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의료 관계자분이 계시면 대단히 송구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승무원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조록 협력 부탁드립니다. 좌석 이곳저곳에서 무슨 일이지 하고 술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여자 한 명이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이 있는 기내 앞쪽에서 조금 전에 본 승무원과 함께 다가왔다. 기내방송을 듣고 자원한 의사인 듯 했다. 나이는 마흔 전후일까? 호리호리한 몸에 쇼트커트 헤어스타일을 했다. 반듯한 얼굴은 갑작스러운 닥터콜 때문에 약간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이분입니다. 와토의 등 뒤에 멈춰선 승무원이 나직이 말했다. 와토는 살며시 뒤를 살폈다. 의사는 우선 남자 승객의 맥박을 짚었다. 다음으로 입 쪽에 귀를 갖다댔다. 마지막으로 눈꺼풀을 열어 동공을 확인했다. 죽음의 세 가지 징후인 심박정지, 호흡정지, 동공확대를 확인하는 것이다. 뒤이어 의사는 남자 승객의 몸 이곳저곳을 만지기 시작했다. 외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남자 승객의 입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고 손가락을 넣어 안쪽을 살핀다.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닐 텐데 안색 하나 바뀌지 않았다. 휴일에도 자기 이 일에 철저한 모습에 와토는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의사가 남자 승객을 확인하고 있을 때 서른 전후로 보이는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다. 건장한 체구에 머리를 짧게 가깝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의사 옆에 서서 넌지시 주변을 살피며 말없이 서있었다. 승무원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고 눈인사만 했다. 와토는 양복 차림 남자의 정체를 깨달았다. 스카이 마셜, 즉 항공사복 경찰이다. 항공기 납치를 막기 위해 배치되는 무장경비원으로 2001년 9.11 동시다발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스카이 마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일본에서도 경찰청이 2004년부터 스카이 마셜 제도를 도입해 기동대원 중 선발된 사람이 사복 차림으로 비행기에 탑승한다. 와토와는 부서가 달라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기내 사용을 상정한 특수 총탄이든 권총을 휴대한다고 들었다. 남자 승객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가 말했다. 확인 결과 외상은 없습니다. 입과 목에 이물질이 없는 걸 보면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했을 가능성도 없고 심장질환을 알았던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왜 사망하신 거죠? 어... 한 가지 떠오르는 가능성으로 독극물이 있습니다. 독극물? 사라치게 놀랐다. 이렇게 된 이상 와토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와토는 둥근 얼굴에 승무원을 향해 입을 열었다. 아... 죄송합니다. 전 경시청 수사일과의 형사입니다. 네? 경시청 수사일과요? 승무원이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되물었다. 그전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던 스카이 마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성함이... 와토 소지라고 합니다. 수사일과 제2강력범죄수사팀 3개에 속해 있습니다. 신원을 증명할 무언가를 갖고 계신가요? 한마디로 와토의 외모가 별로 형사같지 않으니 의심하는 거였다. 아... 비번이라 경찰 수첩은 없습니다. 이 비행기에서는 인터넷 서비스가 되죠. 제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경시청에 메일을 보내 신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기장님과 상의해보겠습니다. 둥근 얼굴에 승무원이 동료를 불러서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디론가 갔다가 곧 다시 돌아왔다. 아... 기장님의 허락을 받았으니 사진을 찍겠습니다. 둥근 얼굴에 승무원은 휴대폰을 들어 와토의 사진을 찍었다. 15분 정도 지나자 확인됐다는 답신이 왔다. 스카이 마셜이 고개를 숙였다. 아... 실례했습니다. 전 모리모토 히로키 순사부장입니다. 아... 정말로 수사일과 형사님이셨나요? 형사 드라마 마니아인가 했는데... 의사가 사람은 역시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는 듯 와토를 봤다. 와토는 쓴 웃음을 지었다. 평소에도 어려보이는 얼굴 때문에 형사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친구들에게 자주 놀림을 들었다. 소개가 늦었네요. 전 다니야마 도모에라고 해요. 주호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내과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와토가 승무원에게 물었다. 남자 승객 주변은 빈자리였지만 기내에 있는 다른 승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개중에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다. 아... 일등석 천장 위... 그러니까 조종석 뒤편에 조종사를 위한 휴게실이 있습니다. 기장님이 그곳으로 시신을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코노미석 위에도 승무원용 휴게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쪽이 더 가깝지 않나요? 네. 하지만 승무원용 휴게실로 옮기면 승무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없다며 기장님이 말리시더군요. 조종사용 휴게실을 내주고 둘 중 한 분이 비어있는 객석에서 쉬면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다니야마 도모에가 감탄했다. 오... 무척 자상하고 합리적인 기장님이네요. 분명 승무원분들께 인기가 많겠죠? 승무원이 응급환자용 들것을 가져왔다. 와토와 모리모토가 시신을 실은 들것을 옮겼고 승무원이 사망자의 짐인 검은 손가방을 들었다. 승무원이 앞장서서 통로를 걸었고 비즈니스석과 일등석을 지나 기체 앞부분의 객실 문 앞까지 갔다. 벽에 가려진 문을 열자 나선 계단이 위로 뻗어있었다. 들것을 들고 올라갈 수는 없어서 와토와 모리모토는 시신을 내린 후 시신의 팔과 다리를 들고 나선 계단을 올랐다. 계단을 다 오른 곳에 조종사용 휴게실이 있었다. 비즈니스석 수준의 좌석이 두 개 있고 뒤쪽에 침대가 두 개 있다. 와토와 모리모토는 시신을 침대에 눕혔다. 사망 추정 시각이 언제쯤인지 알아내셨나요? 와토는 뒤따라온 다니아마 도모에게 물었다. 전 내과 전문이라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 두세 시간 전인 것 같아요. 두세 시간 전이라면 기내 소등 시간이었다.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을 테니 목격 증언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아 그리고 왼쪽 손목에 주사 자국이 있더군요. 어쩌면 그곳에 독극물을 주사했을 수도 있겠네요. 와토는 시신의 왼쪽 손목을 확인했다. 분명 주사를 놓은 듯한 자국이 있었다. 왼쪽 손목에 찬 전자시계도 눈에 들어왔다. 시간은 오후 4시 30분, 날짜는 9월 18일, 즉 어제로 돼 있었다. 태평양 표준 시 미국 서부 시간에 맞춘 것이다. 뒤이어 와토는 고인의 가방을 열었다. 여권이 나왔다. 이름은 마이크 오카자키. 나이는 45세, 국적은 미국, 일본계 미국인인 듯했다. 출입국 기록을 보니 미국과 일본을 자주 오갔다. 아, 그렇다면 주사기가 좌석 옆에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둥근 얼굴의 승무원도 함께 나섰다. 두 사람은 고인의 좌석으로 돌아갔다. 다른 승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봤다. 바닥으로 허리를 숙이자 카펫 위에 떨어진 주사기가 눈에 들어왔다. 와토는 지문이 묻지 않게 손수건으로 주사기를 살짝 감싸 집어들었다. 빈 주사기 안에 투명한 액체가 아주 조금 남아있었다. 고인의 왼쪽 손목에 주사한 도구가 맞는 듯했다. 이 투명한 액체는 아마도 모종의 독극 무리를 터였다. 주변 승객들에게 혹시 뭔가 보고 들은 게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토가 둥근 얼굴에 승무원에게 묻자 승무원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인이 사망한 시간대는 기내 조명이 꺼져있던 시간대다. 또 그가 앉아있었던 곳은 오른쪽 창가 자리다. 왼쪽 두 자리는 공석, 통로를 사이에 두고 가운데 네 자리도 비어있었으니 목격자 증언은 거의 기대할 수 없어 보였다. 심지어 고인 바로 옆에 앉아있던 와토도 잠들어 있느라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었다. 예상대로 승객들에게서 수확은 없었다. 그들은 소등시간이라 모두 잠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와토는 둥근 얼굴에 승무원과 함께 조종사용 휴게실로 돌아갔다. 의사인 다니아마 도모에는 아직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기 전까지 함께 있을 생각인 듯 했다. 이코노미 석을 담당하는 승무원들을 불러 물어봤지만 수상한 광경을 목격하진 않았다고 했다. 이코노미 석은 워낙 자리가 많아서 모든 좌석을 24시간 지켜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우선 확실히 해야 하는 건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살해됐는지입니다만 와토가 운을 뗐다. 전 자살이라고 생각해요. 승무원이 말했다. 왜죠? 음 타살이라면 범인은 독극물이 든 주사기를 미리 준비했을 테니 계획적인 범행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기내에서 범행을 저지른다면 범인이 기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들 뿐만 아니라 공항에 도착한 뒤 현지 경찰이 여권 등을 조사하면 금세 신원이 밝혀지게 돼 있어요. 정말 계획적인 범행이라면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을 텐데 굳이 그런 위험을 무릅쓸까요?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게 훨씬 안전할 텐데요. 범인은 그렇게 자기 목을 조를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자살이 확실해요. 그럼 왜 하필 비행기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고도 1만 미터 안팎을 비행하는 비행기 내부는 우주 비행사처럼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면 평범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기내 소등 시간이 돼 다른 승객들이 잠들자 스스로 자기 팔에 독극물을 주사하고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렸겠죠. 그러자 다니야마 도모에가 코숨을 쳤다. 하! 아주 낭만적인 발상이네요. 유감이지만 전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을 듣고 승무원이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이분의 손목시계를 보면 현재 오후 5시 5분을 가리키고 있고 날짜는 9월 18일, 즉 어제로 돼 있어요. 미국 서부 시간에 맞춘 거예요. 기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면 그런 행동을 할 리 없지 않나요? 이분은 로스앤젤레스까지 무사히 살아서 도착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비행기 안이 하늘과 가장 가깝다는 낭만적인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면 마지막 자리는 1등석이나 적어도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하지 않았을까요? 이분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독극물이 든 주사기를 직접 기내에 반입했다는 말이 돼요. 그렇게까지 비행기 안에서 목숨을 끊는 일에 집착했다면 마지막 자리에도 집착했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도 그 좁은 이코노미석을 골랐다고요? 아무리 비행기 안이 하늘과 가깝다고 해도 이코노미석에서는 느낌이 영 살질 않죠. 그런 점들만 놓고 봐도 자살설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굳이 이코노미석을 깎아내릴 필요가 있을까? 이코노미석에 자리 잡은 와토는 왠지 겸연쩍었다. 승무원이 반론을 제시했다. 그럼 범인은 왜 하필 용의자가 한정되는 이 비행기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그러자 다니아마 도모에는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비행기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뭐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장점도 있어요. 어떤 장점 말인가요? 소등 시간이 돼 승객들이 대부분 잠들면 범인은 잠들어서 무방비해진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죠. 평상시라면 어지간히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 잠든 사람 곁에 다가가기 어렵지만 기내에서 사람들은 생명부지의 타인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잠든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 범행을 저지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범인은 용의자가 한정된다는 단점과 무방비한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쉽다는 장점을 저울질한 뒤 장점이 단점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거예요. 와토는 속으로 맞장구를 쳤다. 의사라 그런지 역시 똑똑해 보였다. 둥근 얼굴의 승무원도 다니아마 도모의 의견에 수긍한 듯 했다. 그렇다면 오카자키 씨는 잠들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독극물 주사를 맞아서 살해됐다는 말이네요. 그러고 보면 오카자키 씨의 왼쪽 두 자리와 통로를 사이에 둔 가운데 네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건 우연일까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범인이 이 여섯 자리도 미리 예약해서 아무도 못 앉게 한 건 아닐까요? 그러자 다니아마 도모에도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무리 이코노미석이어도 여섯 자리나 예약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범인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비행기 안에서 범행을 벌였을까요? 무방비한 피의자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다른 장점이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 도통 모르겠네요. 와토는 승무원과 의사의 대화를 옆에서 들으며 아무래도 왓슨역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비행기 안에서 살해된 남자의 수수께끼 같은 죽음을 목격하고 무의식 중에 와토에게서 왓슨역이 발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단이야마 선생님은 범인에 대해 뭔가 짚이시는 게 있습니까? 와토는 의사에게 과감히 물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범인이 승무원 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승무원이요? 네. 왜죠? 조금 전 범인은 왜 용의자가 한정되는 비행기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무방비한 상태의 피의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았잖아요. 범인이 기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그게 맞겠지만 전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요? 네. 오카자키 씨는 일본계 미국인이죠. 여권 출입국 기록을 보면 미국과 일본을 자주 오간 걸로 보여요. 아마 무역 같은 일을 하셨겠죠. 자 그럼 범인이 오카자키 씨처럼 평소 미국과 일본을 자주 오가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오카자키 씨가 일본에 와 있을 때는 범인이 미국에 있고 오카자키 씨가 미국에 돌아갔을 때는 범인이 일본에 있는 등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범인이 아무리 용을 써도 오카자키 씨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일본에 온 오카자키 씨가 갑자기 어떤 병에 걸려 며칠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고 가정해보죠. 그 덕에 항상 엇갈리던 범인과 오카자키 씨의 동선이 겹치게 됐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동선이 또다시 엇갈릴 테고 언제 다시 겹칠지는 알 수 없어요. 범인은 그렇게 생각해 기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자주 오가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종이 미국과 일본에 연결하는 국제선 승무원 아닌가요? 다니아마 도모에는 승무원을 쳐다봤다. 승무원이라면 승객들을 확인하려고 자주 기내를 돌아다니니까 피해자 옆에 깨어있는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며 범행을 저지르기 가장 좋은 기회를 살필 수 있겠죠. 또 독극물을 주사할 때도 피해자가 덮은 당뇨의 위치를 바로잡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사할 수 있으니 들키기가 쉽지 않고요. 게다가 승객에 비해 주사기를 기내에 반입하기도 쉽죠. 기내는 승무원이 범행을 저지르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상한 걸로 치면 의사선생님도 수상하지 않나요? 둥근 얼굴에 승무원이 다니아마 도모에를 째려보며 말했다. 어? 내가? 내가 왜요? 기내에서 몸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나오면 기내방송으로 닥터콜을 해서 승객 중에 의사가 있는지 찾아요. 이번처럼 승객분이 아예 사망했을 경우에는 왜 사망했는지를 의사선생님이 대략 확인해 주시죠. 하지만 만약 그 의사선생님이 범인이라면 사망한 사람을 조사할 때 어떤 공작을 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승객분들 중에 의사가 더 있을 수는 있지만 닥터콜이 나와도 대부분 엮이기 귀찮아서 나서지 않잖아요. 그러니 닥터콜이 나왔을 때 곧장 손을 들면 사망할 사람을 확인하는 임무를 거의 100% 부여받을 수 있어요. 평범한 범행 현장에선 의사라고 나서서 시신에 손을 대면 곧장 의심받겠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의심은커녕 오히려 환영을 받죠. 자신이 죽인 피해자를 직접 확인하는 건 범인에게 엄청난 메리트예요. 기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도 바로 그 때문 아닐까요? 그러자 다니아마 도모에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 선량한 의도로 닥터콜에 응한 사람을 그런 이유로 범인 취급하다니 해도 너무하네요. 그리고 내 손으로 살해한 피해자를 확인해서 좋을 게 대체 뭐가 있죠? 우선 사인이나 사망추정 시각을 날조할 수 있겠죠. 하하, 그런 짓을 해봐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 정식 검사가 이뤄지면 그 즉시 들통난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굳이 기내에서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지요. 보통 때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 검실을 담당할 부검의가 공범이라면 어떨까요? 부검의가 공범? 생각지도 못한 가설을 듣고 와토도 어안이 벙벙했다. 다니아마 도모에 역시 놀란 듯 승무원을 빤히 바라봤다. 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부검의가 공범이라면 기내 실행범인 의사선생님이 피의자의 사인과 사망추정 시각을 날조해도 들킬 염려가 없겠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부검의가 공범이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범인인 의사가 애초에 앞에 나서서 거짓말을 할 필요조차 없을 텐데요. 아니요, 혹시라도 기내에 의사가 더 있을 경우 그 의사의 견해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루어진 부검 결과가 판이하면 부검 결과를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내 실행범인 의사가 닥터콜에 재빨리 응해서 시신을 확인하며 다른 의사가 개입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다니아마 도모에는 실소를 터뜨렸다. 기내에 있을 다른 의사를 신경 썼다면 처음부터 기내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죠. 로스앤젤레스의 어딘가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시신도 곧장 부검의한테 넘겨줄 테니 다른 의사가 개입해 사인이나 사망 추정 시각을 날조한 걸 들킬 우려도 없어요. 지금 본인이 제시하는 가설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고는 있나요? 로스앤젤레스의 부검의가 공범이라는 가설을 꺼내든 시점부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 거예요. 그러자 승무원은 분한 것처럼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렇군요. 그 말씀이 맞네요. 저 죄송합니다만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때 스카이 마셜인 모리모토 순사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왓슨역이 그에게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왓슨은 그러시죠? 하고 대답했다. 현재 범인은 왜 용의자가 한정되는 기내에서 범행을 저질렀는가가 핵심 논점이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기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라고 해야겠지만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일본에서 미국에 갈 때는 날짜 변경선을 넘어가니 날짜가 하루 지나게 됩니다. 즉 날짜 변경선을 넘어간 후에 피해자를 죽이면 피해자는 어제 날짜로 죽은 게 됩니다. 범인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피해자를 어제 날짜로 죽이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어제 날짜로 죽이고 싶었다고요? 왜요? 다니아마 도모에가 물었다. 엉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범인이 실은 점쟁이고 피해자가 9월 18일에 죽을 거라 예언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 예언은 빛나가 다음 날이 되고 말았죠. 그러자 점쟁이는 급히 피해자를 미국행 비행기에 태워 날짜 변경선을 넘어간 후에 살해하기로 합니다. 그럼 피해자는 9월 18일에 죽은 게 되니까요. 기내 승객 중에 점쟁이가 있는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자 다니아마 도모에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 모리모토 씨가 수사일과 형사님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그런 허점투성이 가설이 어디 있어요. 예언이 빛나가 다음 날이 됐다는 건 범인이 범행을 결심한 시점이 9월 19일 이후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이 비행기는 9월 19일 오전 0시 5분 출발 비행기예요. 범행을 결심한 시점에 이미 탑승까지 끝났다고요. 아, 역시 무리일까요? 모리모토가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왓슨역의 영향을 받아 추리력이 향상됐어도 추리의 완성도까지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어, 저 죄송해요. 가설이 하나 더 떠올랐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둥근 얼굴에 승무원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 조금 전 저는 기내에서 사망자가 나오면 닥터콜을 한다는 걸 기반으로 추리를 했는데 어, 곰곰이 생각하면 그럴 때 꼭 의사선생님만 부르는 건 아니에요. 스카이 마셜도 함께 부르죠. 그 말씀은 이번에는 제가 범인이라고 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의사선생님하고 달리 시신에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만. 아니요. 모리모토 형사님이 범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범인은 살인을 저질러서 기내에 있는 스카이 마셜이 누군지 알아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스카이 마셜이 누군지 알아내고 싶었다? 네. 범인은 기내에서 인질극을 벌여 이 비행기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인질을 붙잡아도 스카이 마셜에게 제압당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누가 스카이 마셜인지 파악해 둬야 해요. 그런데 스카이 마셜은 사복차림이라 다른 승객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범인은 그래서 오카자키 씨를 살해한 거예요. 누군가 죽으면 스카이 마셜이 호출되니 누가 스카이 마셜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스카이 마셜이 누군지 알아내서 하이잭킹을 수월하게 하려고 살인을 저지른 거죠. 범인은 그런 과정을 통해 모리모토 씨가 스카이 마셜인 걸 깨달았어요. 또 현재 스카이 마셜이 객석을 벗어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겠죠? 지금 당장 하이잭킹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거 큰일이군요. 얼른 좌석으로 돌아가... 모리모토 순사부장이 부랴부랴 휴게실에서 나가려고 했다. 다니아마 도모에가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아, 잠깐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승무원은 물론 승객들도 경계하기 마련이에요. 그런 와중에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곧장 눈에 띌 거라고요. 정말로 하이잭킹을 벌일 거라면 오히려 그 전까지는 최대한 조용히 있는 게 상체가 아닌가요? 와토는 속으로 그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모리모토는 걱정돼 못 견디겠는지 역시 저는 자리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고 종종 걸음으로 휴게실에서 나갔다. 아, 이런, 이런. 정말 가버릴 줄이야. 다니아마 도모에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다니아마 선생님은 혹시 다른 좋은 생각 없으신가요? 음, 하나 있기는 해요. 어떤 건가요? 아,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이 비행기에 기장님이 바로 범인이에요. 다니아마 도모에는 벽 너머 조종석을 향해 턱을 치켜들었다. 기장님이 범인이요? 그건 너무 나간 거 아닐까요? 일단 기장님은 지금껏 조종석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오셨잖아요. 만약 나오셨다고 해도 부기장이 기억할 테니 나중에 뻔히 의심을 살 텐데요. 그러니까 조종석에서 나오지 않고 피해자를 죽인 거죠. 어떻게 말입니까? 저희는 지금 범인이 피해자에게 독극물을 주사했다고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승무원분이 제일 처음 주장한 자살설처럼 피해자 스스로 독극물을 주사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자살설에 동의하지 않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물론 지금도 동의하지는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범인이 피해자를 속여서 스스로 독극물을 주사하도록 만든 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범인은 아마 피해자에게 가짜 하이잭킹 계획을 들려줬을 거예요. 기내에 유독가스를 살포해 승객들을 혼수상태에 빠뜨리거나 사망하게 하고 비행기를 불시착시킨다. 그런 다음 승객들에게서 보석, 귀금속, 현금, 여행자 수표, 신용카드까지 빼앗는다. 신용카드는 비행기 실종 사실이 알려지고 승객 사망설이 나오기 전에 현금 지급기를 통해 돈을 인출한다. 하지만 기내에 있는 공범까지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죽어서는 안 되니까 공범이 유독가스를 막기 전에 미리 해독제를 주사해 둬야 한다. 황당무교한 계획이지만 기장님이 입에 담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기장님이라면 정말로 비행기를 불시착시킬 수 있으니까요. 기장님은 피해자한테 그런 가짜 계획을 제시해서 기내에서 그가 스스로 주사를 놓도록 했어요. 하지만 그건 해독제가 아니라 독극물이었죠. 피해자는 그렇게 사망하게 됐어요. 또 범인이 기내를 범행 현장으로 택한 건 피해자가 스스로 독약을 주사하게 하려면 비행기에 탑승해 있는 상황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기내에서 범행을 저질러야 하는 이유가 이토록 다양하게 나올 줄이야. 와토는 내심 감탄했다. 흥미로운 가설이지만 아무리 기장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그 가짜 하이잭킹 계획은 너무 황당무교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다니아마 도모에가 어깨를 으쓱했다. 뭐 이런 황당무교한 추리라면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다는 그런 예시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진심으로 믿는 건 아니고요. 그때 승무원이 들고 있는 무전기가 지직거리기 시작했다. 승무원은 무전으로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불현듯 앗! 하고 소리쳤다. 와토가 묻자 승무원이 넋이 나간 얼굴로 대답했다. 아 죄송해요. 기장님께서 갑자기 범인이 누군지 알아냈다며 추리를 해보겠다고 하셔서요. 와토는 말문이 막혔다. 왓슨역은 지금 이곳 조종사용 휴게실과 조종석 사이 벽을 넘어 기장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듯하다. 아 그간의 경위를 기장님도 전부 알고 계신가요? 네. 이 비행기 최고 책임자신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렸어요. 오 그렇군요. 하지만 조종에 전념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자동조종으로 비행하는 구간이고 옆에는 우수한 부기장도 있으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도 괜찮지 않다. 설마 조종석을 떠나 여기로 오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무장기를 통해 얘기하겠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기장님의 추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이 무장기를 위로 치켜들었다. 다니야마 도모에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그 모습을 쳐다봤다. 와토 형사님, 다니야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에 탑승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기장인 가가와라고 합니다. 와토는 안녕하세요 하고 무심코 고개를 꾸벅 숙였다. 범인은 왜 용의자가 한정되는 이 비행기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느냐? 그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은 비행기 안에서 뭔가를 훔쳐 그걸 오카자키님의 몸 안에 숨겼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검시관이 공범이고 그가 시신을 부검할 때 훔친 물건을 다시 꺼내려 했겠죠. 오카자키님을 기내에서 살해한 건 시신을 기내에서 훔친 물건을 숨겨뒀다가 비행기 밖으로 몰래 반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세관에서는 승객들은 엄격히 조사하지만 시신은 조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범인은 시신을 물건 운반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사선생님 범인설이 다시 부활합니다. 시신에 무언가를 숨긴다고 해도 기내에서 의사가 시신을 확인하면 들통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범인인 의사 자신이 직접 시신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아 그 가능성을 없앤 겁니다. 그때 갑자기 다른 승무원이 휴게실 문을 두드리더니 고개를 들이밀었다. 죄송합니다. 기내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 듯해 와토 형사님께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또 다른 사건이요? 네, 비즈니스석에 있던 승객분이 시가 10억엔 상당의 보석을 잃어버렸다고 하셔서요. 잠들어 있다가 조금 전 눈을 뜨셨는데 가방이 찢겨있고 안에 있던 보석이 사라졌다고. 그때였다. 다니아마 도모에가 오카자키의 시신 쪽으로 급히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는 도착하기 전에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고 말았다. 승무원이 순간적으로 다니아마 도모에의 다리를 건 것이다. 그 틈을 타 와토는 시신 앞으로 달려가 시신의 입안을 들여다봤다. 목구멍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하얀 비닐봉지가 보였다. 목구멍 안쪽에 뭔가를 숨겨뒀군요. 그러자 다니아마 도모에는 마침내 모든 걸 체념한 듯 고개를 툭 떨구었다. 결국 다니아마 도모에가 실행범, 로스앤젤레스의 부검의가 공범이라는 승무원의 가설이 정답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승무원은 범인이 기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다른 의사의 개입을 막고 직접 시신을 확인해 사인과 사망 추정 시각을 날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바람에 가설을 반박당하고 말았다. 무전기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니아마 선생님은 비즈니스석 승객이 10가 10억엔 상당의 보석을 들고 이 비행기에 탑승할 거라는 소식을 접한 후 공범과 계획을 세워 비행기에 타셨을 겁니다. 그리고 보석을 훔친 뒤 기내 소등 시간에 오카자키님을 살해하고 그의 입안에 보석을 숨겼죠.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면 목구멍 안쪽까지 보석을 깊이 넣어야 하지만 손가락을 입안 깊숙이 집어넣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입안에 숨겨두기만 하고 목구멍 안쪽까지 밀어넣는 건 오카자키님이 시신으로 발견된 후 닥터콜이 들어와 시신을 직접 확인할 때까지 밀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확인을 하는 것처럼 입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석을 목구멍 깊숙한 곳까지 쑤셔 넣은 겁니다. 와토는 오카자키의 입을 벌려 안을 들여다보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입안을 살피던 다니야마 도모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열이 넘치는 모습에 감동했지만 그 행위는 음식물 따위가 기도를 맡고 있는지 확인한 게 아니었다. 그저 오카자키의 입안에 숨긴 보석을 목구멍 깊숙이 밀어넣던 동작이었다. 와토의 눈앞에서 범행의 최종작업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훔친 보석을 숨기는 게 목적이었으니 피해자는 누가 되든 상관없었을 겁니다. 오카자키님이 피해자로 선택된 건 그가 장가자리에 있었고 같은 열의 다른 자리에 승객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범행을 저지르기에 가장 적합한 승객이었던 겁니다. 그런 거였나? 둥근 얼굴의 승무원은 오카자키의 왼쪽 두 자리와 통로를 사이에 두고 가운데 네 자리까지 모두 빈 것을 보고 범인이 좌석을 점거해 다른 사람이 범행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냐고 추리했지만 반대로 그저 옆자리가 빈 자리였기 때문에 오카자키가 피해자로 선택된 거였다. 와토는 문득 오싹했다. 자신도 창가자리에 앉았고 왼쪽 두 자리와 통로를 사이에 두고 가운데 네 자리가 모두 빈 자리였다. 즉, 오카자키와 같은 조건이었으니 어쩌면 오카자키 대신 자신이 살해됐을 수도 있었다. 와토는 다니야마 도모에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대한 존 허버트 왓슨 의사에게 감사했다. 무전기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여객기는 잠시 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시간은 17시 35분, 기온은 24도, 날씨는 쾌청하고 네, 왓슨역 책에 실려있는 순서로는 다섯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에는 장과 장 사이에 인터루드라고 해서 끼어들어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와토가 납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와토 생각에는 자기를 납치한 납치범이 그동안 있었던 에피소드들의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 있었던 누군가가 아닐까 하면서 그 단편이 이루어지는데요. 조각조각, 조각보 단편이죠. 조만간 그 단편까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